어젯밤 11시 30분쯤 의성군 사곡면의 한 개인 황토방에서 50대 주인 A씨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안된다는 A씨 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문이 안에서 잠겨있었고 외상과 외부인 침입 흔적 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뗄감으로 사용된 참나무가 연소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뗄감으로 사용됩니다.